네, 정미나 골프 치자 오늘은 좀 새로운 공간이에요 여기가 어디죠? 여기 XR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레슨을 하는 곳인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렇게 교정을 하면서 레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좀 제가 잘못된 부분이 뭔지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를 함께 해주실 프로님은 남민우 프로님이십니다 소개할게요 반갑습니다 네, 반갑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오늘 정미나 골프 치자에서 레슨을 담당하게 된 남민우 프로입니다 오늘 정민 씨 레슨 주제는 무게중심으로 잡아봤는데요 정민 씨가 스윙할 때 앞뒤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오늘 무게중심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생이셨네요 네, 감사합니다 네, 아니 되게 키도 크시고 네네 되게 몸도 좋으시고 네, 골프를 딱 하기 좋은 체격의 그런 몸이신 것 같아요 네,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체가 좀 튼실해서 아 그래요? 하체 괜찮네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체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,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민아! 골프 치자!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해볼 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떤 걸 얼만큼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보면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네 네, 평균 최대한 구체적으로 쓸게요 네, 평균 최대한 구체적으로 쓸게요 자, 그럼 이제 현재 내 상태를 먼저 써봐야 되는데 네 우선 가볍게 타수, 평균 타수 정도 한 번 적어주시고 평균 타수가 110 정도? 110 정도? 네 네 그럼 저희는 이런 촬영을 통해서 스무 타수를 거의 쉬려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원래 100에서 90대 가는 건 쉽대요 맞아요, 그렇긴 해요 90대에서 80대 가는 게 어렵지 맞아, 맞아, 맞아 90대만 유지하고 싶어 80에서 또 70 가는 게 힘들고 그럼 갈 생각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주로 나는 비거리가 드라이버 기준으로 몇 미터 정도 나오는지 드라이버가 120에서 30 120에서 30? 네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았을 때? 네 네 7번 아이언은? 7번 아이언은? 90 아, 80에서 90 80에서 90? 네 그리고 제가 진짜 못하는 게 있어요 우드 우드? 네 우드가 잘 맞을 때는 110까지 나가 네네 이게 안 맞으면 계속 저쪽으로 가요 슬라이스가 슬라이스가 발생한다? 슬라이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게 저번 수업에도 들었는데 어깨를 먼저 돌리면 또 맞아요 아, 클럽이 일찍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아, 그러네요 네, 알겠습니다 우리 일찍 풀림 그리고 제가 숏을 잘 못해요 숏 게임? 네 보통 몇 미터 정도? 그러니까 뭐 아직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어 퍼팅이랑 웨지랑 퍼팅이랑 웨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숏 게임 부족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직접 쓰지 않고 정민 씨가 쓰게끔 하는 이유는 네 솔직히 이런 걸 제가 받아서 하는 것보다 정민 씨가 직접 쓰는 게 더 머릿속에 기억도 오래 나오고요 그리고 딱 머릿속에 정리가 더 잘 돼요 그러네요 지금 제가 쓰면서 내 문제는 뭐였더라? 하면서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, 그럼 그 다음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연습량인데 네 지금까지는 연습을 얼마만큼 하고 계세요? 지금은 이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또 거기서 보여줘야 하는 게 있으니까 네 연습을 일주일에 세 번은 하고 있거든요 아, 진짜요? 네 보통 그러면 한 번 할 때 한 시간? 한 두 시간 정도 한 두 시간 정도?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십 타수도 줄여야 되고 네 이런 뭐 우드에 대한 문제나 쇼게임에 대한 거를 교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연습량을 똑같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면 충분할까요? 아니면 제가 일주일에 세 번 연습한다는 게 스크린을 간다는 거거든요 아, 그건 이야기가 좀 다른데 아, 그래요? 네네 그래서 집중적인 연습은 안 했어요 아, 정말요? 네 그러면 스케줄이 가능하다면 목표로 일주일에 이제 스크린 게임 말고 한 두 번? 연습하는 걸로 두 번 정도는 잡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한 번 진단을 해보러 가죠 알겠습니다 네 그거 이제 제가 직접 쓰면서 내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목표는 90대 초반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 너무 파악이 잘 되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내가 한 번 내 자신을 다시 거울 보듯이 돌아보는 것도 되게 괜찮겠다 되게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쳐볼까요? 그러면? 지금? 공을 쳐보도록 할게요 이게 8번 아이언이에요 네네 툭툭 치면서 몸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테스트 받는 기분이 드네요 그렇죠 오 굿샷 음 좋아요 67? 아 이렇게 자세가 다 나오죠 보여주네 창피하네요 오 어 이건 잘 안 맞았어요 굿샷 굿샷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쳐볼까요? 네 굿샷 오 되셨어요 자 일단 아이언까지는 뭐 특별하게 엄청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긴 채 우드하고 드라이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드 어려워 맞아요 그러니까 골퍼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클럽이 우드류거든요 그래요? 네 맞는 면적도 좁고 그러니까 오 좋아요 다시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잘 맞으면 엄청 멀리 가는데 네 안 맞으면 이렇게 간다니까 음흠 오오 오샤 자 마지막 두 개만 더 쳐볼까요? 네 맞춘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